바퀴가 통통통 어이쿠 바퀴가 빠져버렸어 또 아이쿠 바퀴가 통통통 댓글 댓글 콩콩콩 채굴 채굴 콩콩콩 어디로 가버렸어? 상자 속에 쏙 들어가버렸어? 뭐 찾아? 어? 거기 낚싯대 다른게 있네 뭐 찾아? 바퀴가 어서 고쳐줘 지게차 통통통 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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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가 어서 고쳐줘 지게차 바퀴 어서 얏챠 어! 제게 차! 얏챠 줘서 고마워 기요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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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 이쪽으로 어? 반대로 그렇지 어? 바퀴가 없는데 굴러가네? 아하 다른 바퀴들이 있어서 굴러가는구나 그런데 기울어졌어 바퀴 어서 굳혀줘 여기 거기에 붙이면 안 굴러가는데? 이 바퀴 좀 보다 났어. 이 바퀴 좀 보다 났어. 이거 이 바퀴. 아니야. 이거 이쪽에 붙여줘. 이상해. 그럼 안 굴러가는데 그 바퀴는? 이 바퀴는 안 굴러가. 이건 안 굴고. 이건 고장났고. 이거 붙어야 해. 아 이건 고장 나서 여기 붙인 거구나. 알겠죠. 그럼 바퀴 하나로만 가야 됐네. 바퀴는? 바퀴가 통통통. 바퀴가 통통통. 통통했으면 바퀴가? 바퀴가 통통통통. 바퀴가 통통통통. 바퀴가 통통통. 그리고 그에 있는 바퀴는? 바퀴 곧 바퀴다? 응? 이쪽에 안 좋은데. 이상하네. 왜 이쪽에 붙였지? 아.. 거꾸로. 반대로 해봐 바퀴 바퀴도 고장났어? 반대로 해봐 바퀴도 고장났어? 바퀴도 고장났어 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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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임 바퀴 바퀴 아이고, 또 어딘지 섞여버렸다. 응, 맞아. 여기 가운데 붙이는 건데, 여기. 맞았어. 우와, 맞았다. 이게? 되고, 되고, 되고. 헉, 그거는 물고기였는데? 아까 물고기 싫은 거였잖아, 우리 물고기 잡아서. 물고기가 떨어졌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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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